33번 문제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허벅지 뒤에 붙어있는 이 긴 근육의 이름은 A. GDY와 함께라서 행복해요 B. 햄스트링 34번 문제 햄스트링이 더 짧은 체형은 누굴가요? 햄스트링이 더 짧은 체형은 누굴까요? A와 B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골반과 엉덩관절 체형이 다른 거 보이시죠? A는 골반 전방경사 체형입니다 골반 ASIS 보셔도 되고 세로축 보셔도 되고 전방경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엉덩관절 굽힘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굴곡체형이라는 얘기죠 B는 어떻습니까? B는 골반 후방경사 ASIS, PSIS 보셔도 되고 세로축 보셔도 되고 후방경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엉덩관절 편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신전되어 있는 체형이라는 얘기죠 이 두 사람 중에 햄스트링의 길이가 더 짧은 사람은 누굴까요?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아지면 골반이 어떻게 될까요? 햄스트링은 골반의 뒤쪽에 붙어있습니까? 앞쪽에 붙어있습니까? 골반의 회전의 축이 여기 중심이라고 보시고 엉덩관절이라고 보시고 골반의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짧아지면 골반을 이렇게 당기겠죠 골반의 뒤쪽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짧아지면 골반을 이렇게 당기겠죠 햄스트링은 골반의 뒤쪽에 붙어있습니다 뒤쪽에 붙어있는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골반 여기를 이렇게 당기겠죠 짧아지면서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햄스트링이 아래쪽을 향해 이렇게 당기는데 골반이 이렇게 회전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앞쪽으로 전방경사되면서 회전되는 것은 햄스트링이 늘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는 골반이 후방경사 방향으로 회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SIS 높이가 더 낮아지고 ASIS 높이는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골반 후방경사 체형은 누구입니까 A는 전방경사 B는 후방경사 그렇죠 B가 햄스트링의 길이가 더 짧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리 상태를 보셔도 엉덩관절 상태를 보셔도 햄스트링의 길이는 B가 훨씬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엉덩관절 굽힘 체형입니다 B는 엉덩관절 펌 체형입니다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골반을 후방경사 방향으로 당길 수도 있지만 다리를 전체적으로 뒤로 신전시킬까요 앞쪽으로 굽힘시킬까요 다리 중심보다 뒤쪽에 붙어있는 근육이잖아요 뒤쪽에 붙어있는 햄스트링이 이렇게 짧아지면 다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신전됩니다 펌 된다는 얘기죠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지면 앞쪽으로 당겨서 굽힘, 굴곡된다 뒤에 있는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엉덩관절은 펌에 더 가까워지겠죠 종합하면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아지면 골반 후방경사 플러스 엉덩관절 펌에 가까워지죠 35번 햄스트링이 더 짧은 체형은 누구인가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필요하겠죠 골반 후방경사 엉덩관절 펌까지 되어있는 햄스트링의 길이는 굉장히 짧아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필요하겠죠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보십시오 골반 전방경사 엉덩관절 굽힘 햄스트링 스트레칭 훨씬 더 심해집니다 35번 햄스트링이 더 짧은 체형은 누구인가요 자 또 나왔습니다 A하고 B 자 이번에는 골반 상태가 두 사람이 같아요 지금 34번에서는 A와 B가 골반 전방경사인지 후방경사인지 골반 전방경사 체형과 후방경사 체형 중에 누가 햄스트링이 짧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지금은 두 사람 모두 골반 후방경사거든요 A 보기도 골반 후방경사고요 B 보기도 골반 후방경사에요 엉덩관절도 똑같습니다 엉덩관절도 A 엉덩관절 펌 고관절 신전 체형이고요 B도 엉덩관절 펌 고관절 신전 체형입니다 골반과 엉덩관절 이 부위는 A와 B가 똑같은 체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위가 어딥니까 무릎이죠 무릎 무릎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릎은 A는요 무릎이 굽힘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무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살짝 구부러져 있는 게 보이시죠 A는 무릎 굽힘 체형입니다 B는 어떻습니까 무릎 과도한 편 백리 체형입니다 햄스트링이 무릎 체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는 얘기죠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아지면 무릎이 구부러질까요 무릎이 더 펴질까요 무릎 관절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무릎 관절 중심보다 뒤에 있는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지면 무릎은 굽힘 됩니다 구부러집니다 무릎 관절 중심보다 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지면 무릎이 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햄스트링은 무릎 관절 중심보다 더 뒤에 붙어있는 근육이잖아요 뒤쪽을 통과하는 근육이죠 뒤에 붙어있는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아지면 무릎이 구부러진다 펴진다 굽혀진다 무릎 굽힘 체형이 되는 거죠 둘 중에 무릎 굽힘 체형은 A죠 반대로 무릎 뒤에 부착하고 있는 햄스트링의 길이가 늘어나면요 무릎 뒤쪽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무릎이 백리가 되는 겁니다 자 B는 백리죠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누가 더 짧을까요 A는 골반 후반 경사에 엉덩 관절 펴면서 햄스트링이 한번 짧아졌죠 그러면서 무릎 굽힘 됐기 때문에 한번 더 짧아졌죠 A 이분은 햄스트링이 골반 엉덩 관절에서도 한번 짧아지고 무릎 굽힘에서도 한번 더 짧아져서 두 번이나 짧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는 어떻습니까 골반 후반 경사랑 엉덩 관절 펴면에서는 한번 짧아지지만 백리가 되었을 때는 한번 늘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짧아지지만 아래에서는 늘어났다 요렇게 보셔도 되고 총 길이는 지금 측정하기가 모호하다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햄스트링이 엉덩 관절에도 영향을 주고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주는 이중 관절 근육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햄스트링의 근육 분석을 하실 때는요 골반 엉덩 관절만 보시면 안되고 무릎의 체형까지 함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햄스트링을 스트레싱 할지 말지 혹은 햄스트링의 운동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의 운동 혹은 길이가 늘어나는 형태의 운동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햄스트링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면서 이 운동을 이 회원님한테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런 체형에게 더 적합한 스트레싱 자세는 무엇인가요 자 A 이분 골반 후반 경사의 엉덩 관절 펌에 무릎 뺑리 있는 체형이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고 있죠 뉴트럴 벨트를 발바닥에 걸어서 팔로 당기면서 햄스트링 엉덩 관절 뒤에 있는 펌근들의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뒤에 있는 여기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A랑 B가 다른 점이 뭐죠 둘 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 무릎 자세를 잘 보시면 무릎이 A는 중립으로 180도 중립으로 편 상태에서 고관절 굴곡으로 스트레칭 하고 있는 것이고요 B는요 무릎을 10도 가량 구부렸습니다 중립이 180도 170도라는 얘기는 약 10도 정도 구부렸다는 얘기죠 10도 정도 무릎을 굽혀놓고 엉덩 관절 뒤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하고 있다 자 이 사람에게 적합한 스트레칭 자세는 A일까요 B일까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의 체형을 분석할 수 있다면 운동 처방이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이분은 햄스트링의 상부 파트가 짧은 거 맞죠 골반 후반 경사에 엉덩 관절 표현됐기 때문에 상부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아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맞아요 자 그런데 햄스트링의 하부 파트 보세요 하부 파트 이 넓다리를 절반 나눠서 위쪽은 상부 아래쪽은 하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햄스트링의 하부 파트는요 백리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기로 했었잖아요 실제로 늘어나 있고요 자 늘어났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하부 파트는 스트레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 때 상부에 집중된 스트레칭 룰루이즈가 필요하겠죠 하부는 스트레치 하지 않으면서 상부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치하고 룰루이즈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자세를 취해줄 수 있을까요 자 엉덩관절 펌 뒤에 있는 이 근육을 스트레칭 하려면 고관절 굴곡 자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분처럼 고관절 굴곡 자세를 취하면 엉덩관절 뒤에 있는 펌근들의 길이가 늘어나는 스트레칭 자세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무릎 뒤 무릎이 과하게 펴져 있는 백리 이런 사람들은요 무릎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게 좋을까요 무릎이 백리니까 반대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해 되십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를 취해 주시면 무릎 주변에 있는 하부 햄스트링의 길이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자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릎을 구부렸기 때문에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들은 보호받는 상태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스트레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엉덩관절은 굽힘이기 때문에 고관절 주변에 있는 여기 있는 근육들은 스트레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형인 사람한테는 A처럼 하기보다 B처럼 이런 자세로 스트레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체형 분석 운동 바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물론 바퍼온 본강에는요 여기다가 또 발목 자세까지 고려하고 발목의 좌우 불균형까지 고려해서 혹은 엉덩관절의 좌우 불균형 이런 것들까지 또 더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형 우등색 문제지 문제만 풀어보시는 것보다 문제 해설을 들어보시니깐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고 느껴지시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체형운동생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요 바퍼온 본강 체형분석운동 지도자 과정에서 선생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의 0.00000001%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큰 내용들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기회가 되어서 선생님과 같이 본강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7번 문제 체형분석하기 전에 운동해도 되나요? 체형분석하기 전에 운동하지 마세요 체형분석하기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체형분석하기 전에 숨도 쉬지 마세요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전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인이 자신의 혈액형을 알고 수요를 받는 것처럼 자신의 체형분석을 받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운동을 받을 수 있도록 고를 수 있도록 그 체형에 맞는 운동들만 선택해서 하고 체형에 맞지 않는 운동들은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바포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네요 gd와의 체형 우등생 문제가 도움이 되셨나요? a. 진짜 대박 완전 찢었습니다 b. 2탄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이 문제만큼은 답이 두 개네요 a랑 b 모두 다 정답입니다 혹시 c. 체형 우등생 문제와 해설 영상 강좌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바디 퍼스트 카페 선생님의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후기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지 반응을 한번 보고 2탄을 준비할지 말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문제를 푸시면서 정답을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맞추면 맞추신 대로 선생님의 지식이 되었고요 틀리면 틀린 대로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라는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선생님의 지식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메모하시면서 정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답을 찾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선생님을 성장시키는 굉장한 원동력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의 성공이 곧 바디 퍼스트의 성공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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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